네 안녕하세요 스타만들기입니다. 오늘은 마이 안에 입는 망사티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마이의 정장톤으로 앞판을 마이 원단과 같이 앞판은 준비해 드리고 뒷판은 스판으로 넣습니다. 팔은 또 슬림하게 망사로 이렇게 준비해서 자켓을 입어도 불편하지 않게 팔을 넣습니다. 여름에 또 많이 더우면 자켓을 벗어야 되기 때문에 나시를 지향하고 팔을 달아 봤습니다. 그리고 팔 끝에 이렇게 또 보석으로 달아들어서 포인트를 줬습니다. 스판은 망사 스판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. 다트도 다 넣어서 슬림하게 준비를 해 드렸습니다. 빨강, 화이트, 블루, 블랙 컬러는 의상에 맞춰서 그렇게 준비 가능합니다. 이상입니다.